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신이 남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야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죄의 본성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의의 본성에 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야 거로함과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야 연합된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과 함께 연합되어서 나의 거듭난 영으로 주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미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처와 질병에서 우리의 몸의 모든 상처와 질병에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영을 따라서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기도를 함께 듣는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주야 치유와 거룩함과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악한 죄의 모든 역사를 통하라 해주시고 악한 양의 모든 역사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여 이 기도하는 이 장수와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세포마다 제 영과 제 혼과 제 몸의 모든 천지에 피를 뿌려주시고 천군 천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모든 분들의 영혼과 몸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라스칼라로스켈레레스켈레레 칼라스칼라로스켈레레 칼라스칼라 오 라스칼라로스켈레레스켈레레 칼라스칼라로스켈레레 칼라스칼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양의 억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악한 양의 모든 역사를 주의의 의미로 결박하고 내쫓습니다 주여 주님 악한 양들의 모든 역사를 묻고 싶고 아니라 악한 양들을 주여 저 무정위로 던지시옵소서 오 라스칼라로스켈레레 칼라스칼레레 칼라스칼레레 오 라스칼라로스켈레레 오 라스칼라로스켈레레 칼라스칼레 주여 주님의 임지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의지하여 주여 은혜의 보좌패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수의 모든 거짓말을 파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를 파하시옵소서 나스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영들을 결박하고 파하노라 이런 귀신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파하노라 올라스 칼라로 스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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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스 칼라로 스켈레레 칼라스 칼라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파하노라 올라스 칼라로 스켈레레 스켈레레 모든 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며 결박하고 파하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올라스칼라리 칼라스칼라 로스켈레레 주와 믿음 없는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고 트리키나이다. 지하 모든 범죄들을 해결하고 드리키나이다. 모든 속태국 거짓댐을 해결하고 드리키나이다. 지하 모든 트랍을 해결하고 드리키나이다. 지하 모든 거루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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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고 드리키나이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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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드리키나이다. 단어 조arin 식사를 3 significated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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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여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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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영이 오 주 예수님이시오 오 아버지이시오 주님 친히 남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당당하십시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시오 주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소서 오 주 예수님 친히 남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당당하십시오 주여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지 약하여 주여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가 되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음으로 일어서고 앞으로 천진함에 달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지 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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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여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패과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정력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도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불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도로에서 고로하지 못하여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여 하나님의 성탠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세로서 주님의 건세로서 사탄의 모든 건세를 제압하고 갈박하며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를 절박하고 도로는 귀신의 모든 역사를 절박하고 주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효와 개시형으로 역사여 성령의 믿음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가 롯덕이 아야 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로 주연 없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신에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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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드려 하신 주여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교유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맘을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스칼라레 칼라스칼라로스켈레레스켈레레 하나님의 참된 근난자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이고 으룩하게 하여 주시이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이고 주여 한몸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씻게 하여 주시이고 올라스칼라로스켈레레스켈레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아를 십자에 문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성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윗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찬양을 주여 십자에 문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스칼라로스켈레스켈레레 칼라스칼라로스켈레레 주니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국을 주여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주여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스칼라로스켈레레스켈레레 칼라스칼라 더 이상 주여 사탄에 의해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에 의해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지시들에 의해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승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셨던 때까지 악한 영을 내쫓고 주여 주님의 왕국이 확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건설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올라스칼라로스켈레스켈레레 칼라스칼라 다스리고 청복하라 하신 주님 이 땅을 주여 다스리고 청복하라 하신 주님 번성하라 하신 주님 주여 더 이상 악한 영의 모든 건설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여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주여 이기게 하시옵소서 올라스칼라리 칼라스칼라로스켈레레스켈레레 올라칼라스칼라로스켈레레스켈레레 올라칼라스칼라로스켈레레 올라칼라스칼라로스켈레레스켈레레 Perquè상을 주여 모든 poisoning 주여 모든 지방들이 주년에서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주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여 믿음의 지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경여 역사여 지시합니다. 모든 정말랑과 모든 악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합니다. 올라, 칼날, 스케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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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 스케일에, 칼날, 스케일에, 올라, 칼날, 스케일에, 스케일에, 칼날, 스케일에, 스케일에, 성경에, 올라, 스케일에, 스케일에, 올라, 스케일에, 스케일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온라 칼라 스칼라로 스켈레네 스켈레네 칼라 스칼라 주의 진리가 빛을 강하게 비춰서 모든 주여 빛인리아 사이비가 주여 이제 판결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 칼라 스칼라로 스켈레네 주님의 이름이 욕댐을 방띠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주여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온라 칼라 스칼라 스켈레네 칼라 abs카라 오오오 쾌 스칼라 스켈레네 칼라 오오오 랍ible 칼라 스켈레이 칼라 할아 Bert khalaf克나스 analyst을iders Dragon Steel 소리가 오는 걸로 스케ther이 칼 할아 cascade 아멘 모든 마귀의 거짓말을 어복은 성임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스칼라로스켈레네 하나님을 사랑해주시옵소서. 올라칼라스칼라로스켈레네 스켈레네 하나님을 주여 거짓되게 주여 선전하는 거짓되게 역사하는 주의 모든 악한 형들의 거짓말을 주여 다 주여 절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로 악한 형의 모든 역사를 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형의 모든 역사를 거짓말을 주여 묵습니다. 주여 마귀는 주여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저희라 모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참수하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 이름으로 파합니다. 올라칼라스칼라로스켈레네 스켈레네 칼라스칼라 주여 이 공통 가운데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증과 모든 주여 점령에서 주여 모든 악에서 주여 모든 주여 엉덜림에서 주여 묶여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구원 받으자는 자들이 많이 있소서. 주여 이 약한 형의 모든 주여 열고 미는 것들을 의해 위에서 주여 묶여있는 자들이 주여 구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공통을 셔서 절을 lung확신 받는 사람의 회사용을 통해 주여 간 sabe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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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문가를 많이 생각한다면 69,000 전. 11,004 미만의 세계 도전과 70,000 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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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누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으로 주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소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누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으로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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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아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먼저 제자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올라스 칼레네 켈레스키 성경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회개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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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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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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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누리로 제게하여 죽고 주에 대하여 선제하셨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를 누리로 제게하여 죽고 주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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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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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 하 weaker 사랑하는 하job 불쌍하게 하지と 불쌍하게 하지 않 Ma 불쌍하게 하지 않 Ta 불쌍하게 하지 Acta 불쌍하게 하지し discorda 불쌍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불쌍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불쌍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여겨 주시옵소서 오 보이사 성령이시옵소서 오 생명이시는 영이시옵소서 오 주님의 영이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광을 합시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천국천성으로 예 우리가 실패해야 하며 예 우리가 약해져야 하며 예 우리가 악한 영지에 예 이 지내밀 예 deception 예 수위에 오죽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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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성령님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와 주님의 말씀을 주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여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경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자신의 신념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믿음으로 말려마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영혼의 상처와 영혼의 고통과 주여 몸의 상처와 몸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 주여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악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아래서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주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육심도 주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존재에서도 주여 존재에서 주여 해방되게 하시고 star학는? 내 상처를 감사하고 우리 우리 아이 Squid long 우리 아이 comprendre 우리 아이쮭 나이 우리 예 heartbeat 우리 아이쮭 아멘 주여 내 천계자 딜을 십자하라 주여 살구라여 주옵소서 성결이Don My wife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YANWations pains 저과 latter TYCH에 만들어놔 너희들 마음을 젊은 베드로专서 이장입사 Seg pres 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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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된 생명지는 영이신 주님과 성존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충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증액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가정한 육체와 자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빛받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곳에서 주 예수여 주님께서 풍리되어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천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 자신발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천직에 맞으시옵소서 너희는 남을 얻은다 오 주여 주님은 천직에 맞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의 남게에 되었소서 주여 주님이 천직에 맞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천직에 맞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직에 맞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직에 맞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모든 즐거를 담당하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천직에 맞으시옵소서 오 one or four 이렇게 되는 상에 수OOK 야 예수 그리스 이룰 고타 파합니다 올라 스칼라리 칼라 스칼라 로스켈레리 스칼라리 칼라 스칼라 에르셀레 켈레 스칼레 카 바하 바카 바카 오파 칼라 스칼레 카 올레카 바스칼라 칼라 스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모두 악한 죄의 역사를 파합니다 올라 스켈레 스켈레 칼라 스칼라 로스켈레리 스켈레 올라 스칼라로스켈레리 칼라 스창아 로스켈레리 올라 스칼라레 칼라 스칼라로스켈레리 내 영을 새롭게 하사니 올라 스칼라리 칼라 스칼라 로스켈레리 올라 스칼라로스켈레리 스켈레리 스켈레리 주여 채단했어 주님의 물두목이오 주여 주님의 송수했어 주여 주 송수했어 주여 주인과 언젠이 일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주여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태우신 주여 주여 주님 거기에서 주님의 모든 포예를 다 쏟으시며 모든 권한을 담당하신 주 예수님 주님의 번제단에서 주님의 포예를 의지하며 주여 물두방에서 주여 깨끗이 씻는 주님의 생명의 물로 주여 모든 죄를 참고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속된 것을 씻고 모든 죄들을 씻고 모든 불태움을 씻고 모든 타락한 자아를 씻고 모든 타락한 육을 씻고 모든 타락한 영적인 육과 영형과 더러움을 씻고 올라스 칼라네 칼라스 칼라로스 길레네 물두방에서 생명의 물로 짐의 말씀의 물로 씻습니다. 올라스 칼라로스 길레스 길레네 칼라스 길레네 칼라스 길레입니다. 주님의 손수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에 빛빛을 받으며 주여 주님의 말씀에 빛빛을 받으며 주여 주님의 말씀에 빛빛을 말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문양단에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연합된 영안으로 들어가기 응원합니다. 주여 예수 올라스 칼라로스 길레스 길레네 칼라스 칼라스 주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여 예수 그리스의 보유를 다시 한번 주여 주도합니다. 우리의 시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보좌 주님 주여 우리의 재물의 보변원 피해 재물이 되신 주님 우리의 주여 최사장이 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로 말리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신 주님 주여 주님이 우리의 시원자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재물이십니다. 주여 주님의 우리의 주여 우리를 도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오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오. 생명의 법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추인 만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쌍난 생명의 권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 온전히 성령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오. 주님의 의유와 거룩과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범죄단에서 주님의 의유를 이루고 성소에서 주님의 거룩을 이루며 주여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패함과 타락함을 다시 한번 해결하고 자복합니다. 자세히 아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 주여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 주 이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모든 분열 가운데 있는 당신의 주여 자녀들을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또한 진리가 내 서있는 당신의 주여 자녀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그들의 신실함을 축복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나인가 주여 어떻게 하여 하겠다. 주여 어떻게 하여 당신의 몸을 잃을 수 있겠나. 주여 어떻게 하여 당신의 몸을 건축할 수 있겠나. 주여 어떻게 하여 당신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나. 주여 어떻게 하여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해지하고 주님께로 불이킬 수 있겠나. 주여 어떻게 하여 당신의 몸을 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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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겠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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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일에서 부승의 잠들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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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아름다운 보여암 새롭게 아래 아버지 부분으로 아름다워 아름다운 보여암 외도 새롭게 아래 저가 책죽에 맞이면 너희는 남을 얻은다 저가 책죽에 맞이면 너희는 남을 얻은다 베드로 전신이 되니까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존귀한 주님의 고열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예수님의 고열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예수님의 고열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예수님의 고열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을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열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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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주 고열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 예수님의 고열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고열과 주 예수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님의 건의로 주여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이 기도에 함께하는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씻어주시고 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청만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청밀하게 하십니다. 모든 귀신들이 절박당하고 떠나게 하십니다. 모든 우울증이 떠나게 하십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십니다. 모든 암이 깨끗게 뜨게 하십니다. 모든 젊은 머리가 주여 다리가 꼼꼼하게 서게 하십니다. 모든 누워있는 심상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길지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료될지요. 해방될지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조두가 파이익을 지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혼과물과 삶이 회복될지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지요.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요. 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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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아버지 품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걸음씩 나아옵소서 존귀한 주의 무려 우리의 영을 새롭게 사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무려 우리의 영을 새롭게 사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무려 내 영을 구하기를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채찍의 마점으로 너희는 암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